사람이 없어서 좋다. 조용하지? 근데 지루할 데 없어?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잘 가.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도 있어. 나도 해봐야겠다. 이제 너도 있으니까. 짚어 나오는 mahgur. 더 우진 마구에 심하게 다녔어요. 더 우진 마구에 나아가 돼. 더 우진 마구에는 모든 것을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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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돈 좀 모아서 우리 목장도 하나 만들고 옆에다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도 좋겠다. 그치? 그림도 다시 그리고..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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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